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문항 해설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그 수능 문항 해설지와 심층 분석 자료가 오즈카페 그리고 메가스터디 학습 자료실에 곧 업로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능 대비를 하실 예비선생 여러분들은 수학능력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평가원 모의고사 6월고래에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설지와 심층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까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해설강의 수강해 주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이게 해설강의가 올라가자마자는 아직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취합되기 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자료가 올라가 있지 않다면 조금만 더 며칠 더 기다리시면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깐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생명가는지대에 대하여 학생 ABC가 나누는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좋습니다. 자 1번은 뭐 몸풀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생명가는지대 위치한 행성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있지. 생명가는지대의 정의에요. 별 주위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온도 범위 구간. 따라서 그런 온도 범위 구간에 행성이 놓여있다면 물이 액체 상태로 무조건 있다가 아니라 존재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확보된다. 그런 의미였잖아요. 중심별의 강도가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생명가는지대까지 거기는 멀어져. 멀어지지. 중심별의 강도가 크면 중심별로부터 어느정도 떨어진 일정거리 떨어진 지점의 행성이 있다고 했을 때 중심별의 강도가 클수록 여기는 더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자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심별의 강도가 클수록 생명가는지대 폭은 좁아지는게 아니라 넓어지죠. 중심별의 강도가 클수록 생명가는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리 설정되고 폭도 넓어진다. 자 기본적인 내용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학생 A, B가 맞는 얘기를 한 것이고. 자 다음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퇴적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린 가나다는 사측리 여는 점위측리를 순수없이 나타냈지만 이게 점위측리. 아래가 크고 무거운거 위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입자 크기가 작아지죠. 그 다음 이게 층리가 경사져있는 사측리. 메인되는 주측리. 메인측리 내에 있는 세부적인 층리들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꾸준히 흐르는 물 또는 바람에 의해서 퇴적물이 공급되는 경우에 저런 사측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이건 물결문이 연흔이라고 합니다. 연흔. 자 그림 보고 점위측리 사측리 연흔 구분하는 거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기억맞는 얘기. 이디은. 나는 지층의 역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퇴적구조. 오케이. 이게 틀린 말 아니지. 선생님. 가도 되고 닫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가나다 모두 지층의 역전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가 이러하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나만 가나다 중 나만 지층의 역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퇴적구조이다. 라고 물어본 게 아니니까요. 자 맞는 얘기 되고. 닫은. 나는 여감층보다 사암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잠깐만. 여감층에서 이런 여는 잘 나타나나? 아니지. 여감은 여러분들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2mm 이상이 좀 더 커다란 애들. 소위 자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메인되는 어떤 그런 입자들로 이루어진 퇴적암을 여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고 거칠은 이런 큼직큼직한 입자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땐 이런 여는이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작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암층에서 이런 여는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디귿보기가 어렵냐? 디귿보기를 몰라서 틀렸다라는 건 기본적인 기출분석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실제로 건혈이 됐든. 건혈이래. 죄송합니다. 건혈이 됐든 연훈이 됐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건혈과 연훈을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막 건혈이... 죄송합니다. 자, 건혈이 되었든 연훈이 되었든 여감층에서 주로 나타난다라는 걸 필림보기로 질문했었던 기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걸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정답 5번. 자, 과거 2021학년도 6월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고, 2023학년도 9월,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에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 5번. 다음 문제 3번 들어갑니다. 해수의 심층순환 관련 문제죠. 그러니까는 대서양 심층순환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수원 영분도에 숙의 ABC의 분리량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순수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각각 남극, 중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충수. 제가 순서를 잘못 얘기했네요. 남극, 저충수, 남극, 중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중 하나이다. 어쨌든 대충 하나래요. 자, 그러면 남극 대륙 주변에서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이게 남극 저충수. 북쪽에서 가라앉아서 남쪽으로 쭉 이동해오는,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서 이렇게 중간층으로 가라앉는, 얘는 남극 중충수. 심층수보다 위쪽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가그림에서 ABC의 정체를 판단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 기역, 니은, 디귿, ABC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등밀도선이 있는데 밀도값은 안 써있지만, 아, 이거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크기 때문에, 이 등밀도선, 수온염분도의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큰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역수계, 니은수계, 디귿수계에 있을 때, 디귿수계의 밀도가 얘네보다는 가장 크다라는 걸, 수온염분도에서 판단하는 게 가능해요. 밀도 큰 게 제일 바닥으로 깔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남극저충수에 해당하는 C가 되는 거고요. 요거보다는 이쪽, 니은수계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조금 더 작습니다. 이게 북대수양심층수에 해당하는 B수계가 되는 거고, 요게 남극중충수, 밀도가 셋 중에는 제일 작은 A수계라고 볼 수 있죠. 괜찮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찾아 나가는 건데, 사실 우리는 수온염분도에 이렇게 위치만 딱 찍혀 있어도, 그냥 누가 누군지 바로 딱 찍어낼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북대수양심충수랑 남극저충수랑 연분은 얘가 높아, 얘보단. 얘보단 얘가 높아. 연분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는 얘가 큰 건, 아, 연분보다 수온이 더 중요하게 관열해서, 이거보다 요게 밀도가 더 크다라는 것도 항상 강조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치? 자, 일단 기역. A의 물리량은 기역이다. 맞고. B는 A와 C가 혼합하여 형성된다. 일단 B는 A랑 C를 백날 섞어봤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니은은 기역과 디귿을 섞어도 안 된다는 소리지. 왜? 얘랑 얘랑 섞으며 혼합하면 A의 연분과 C의 연분, 자, A, C, 기역, 디귿 각각 같이 칠판에 써놨으니까 어떻게 표현해도 여러분들 알아들이시겠죠? 좋아. A의 연분이랑 C의 연분의 이만큼 이만큼인데 얘네들을 혼합하면 이 중간 정도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 연분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보다 연분이 아예 더 높잖아. 서로 다른 연분의 수계를 섞었어. 근데 얘네들보다 연분이 더 높아지는 건 이상한 거예요. 얘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안 돼. 그리고 애초에 남극 저충수가 형성돼서 얘네들이 가는 길, 남극 중충수가 형성돼서 얘네들이 가는 길, 그들의 경로상에서 직접적으로 A랑 C가 혼합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들이 일단 배운 내용으로는 펼쳐지지 않아요. 알겠지? B는 그린란드 인근 주변의 역에서 그냥 침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됐지? 좋습니다. 자, ㄷ. C는 심층 해소에 산소를 공급한다. 표층에서 산소 조금 이렇게 머금은 찬물이 쫙 바닥으로 깔려 들어가니까 심층에 산소를 공급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정답. ㄴ 틀렸고 ㄱ, ㄷ, 5번. 이거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이 정도 할 수 있어야지. 좋습니다.